한글자막 by 김영수 한글자막 by 김영수 일생 한 번 산다는 뜻을 갖고 있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 인생이 참 부쌍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정직하고 누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을 유권자인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번 성과가 아주 정말 중요하죠 저는 방송인으로 19년 채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라디오와 케이블 방송 진행자로 살아왔는데요 오늘 기호 4번 윤승호 후보님의 첫 오늘부터 유세가 시작되는데 필승 출정식 진행을 맡기 위해서 S.E.O.U.L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벗고는 살아도 재직고는 못사는 세상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돈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시장의 마음을 시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뽑는다 해도 정말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곳을 지킨 후보 검증된 후보 아마도 정말 12년 전에 12년 전에 시장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안타까기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그동안에 12년 동안을 얼마나 남원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던 윤승호 후보 진정한 남원에 검증된 후보 아니겠습니까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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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수명 정말 이 지사자락에 조안의 이름에서 물 좋은 동네 그리고 역사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최고에 자라가는 춘향제가 있고 흥부제가 있고 이런 고장에 태어난 게 늘 자랑스럽고 전라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어딜 가든 노민이는 늘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유권자분들이 이 남원시청 앞에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특히 존경하는 남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바로 6월 1일 기회 몇 번? 기회 몇 번? 기회 몇 번? 기회 몇 번? 누가 1등인가요? 누가 1등인가요? 이미 여러분 유세가 시작되지만 이것은 숙제가 아닌 즐기면서 축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윤승호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다 등표로 무소속이 당선된다는 현명한 남의시 유권자 분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 반드시 모두가 아주 중요한 사전투표 때 28일 여러분들이 꼭 더 투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호 3번 남한박사 윤승호 후보님의 필승 출장식을 여러분의 박수 한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영 북물패 이희경 회장님과 단원들이 준비한 북물패로 시작하겠습니다 북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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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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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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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 사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장애인들, 우산, 우산, 여성, 여성의 대표 이향순 선대위원장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렷 경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후보님들 가족분들도 혹시 오셨는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후보님들 가족분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운데에. 정말 윤승호 후보는 바른 후보처럼 조강지처와 생이별이 아닌 사별 후에 동갑내기 이 여사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남원시장의 윤승호를 꼭 방선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동갑내기입니다. 부인 이 선수 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윤영선 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큰딸 시집갈 때 제가 사회 받습니다. 제이 양 제이 제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딸 우리 재신 양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아주 달란한 가정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진정한 우리 후보님 가족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 후보들에게도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순서로 우리 박원조 전 도의원님의 잠시 어디 계신가요? 박원조 전 도의원님 김홍래 전 의장님 혹시 계신가요? 박수 환영시 바랍니다. 나오신 분의 가볍 적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부 작심이란 말에 얼필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이태백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잠깐 내려올 때 내려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큰 세공두리를 갈고 있더래요. 그 뭐더냐고 그랬더니 반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저 마부 작심인데 우리 그 윤승호 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쌓고 모두 쌓은 참 덕두고 싼 덕으로 또 아버님께서도 부모님의 학교 선생님이신데 많은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이런 영광을 누리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들께는 많이 도와주셔야 될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들여가지고 놀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남원 박사 윤승호일까 아마도 남원을 제일 잘 알고 애왕심이 애왕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임기 후에도 남원을 떠나지 않고 후에 평가를 받을 사람 누구 정치인으로서 남원 시민들께 검증이 되었고요. 또한 남원 발전에 준비가 된 사람 누구 윤승호가 남원다운 남원을 만들기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하신분들 함성과 박수 한 번 주세요. 여기서 제가 또 몇 마디 던져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공천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남원 시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게 해서 윤승호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천심을 거역한 민주당 투표 세력을 시민의 힘으로 응징하십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는 정치적 뿌리와 고향은 민주당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민주당 투표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다는 후보는 누구 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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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남원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한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을 계속 비전을 발표하고 개혁을 준비하고 시작이 물러났어도 12년 동안 남원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일꾼 일전하는 일꾼 누구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 내의 썩은 세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더 호소를 해드리면 윤승호 시장님이 못다한 시장직과 20년을 준비한 남원 나원 남원을 만들기 해서 줄을 가구로 허실할 가구가 돼 있습니다. 윤승호 를 찍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기호 4번 저 핸드폰 번호가 4 4마리입니다. 4 4 4 이 4 자가 무슨 숫자냐면 중국의 타지역도 반가면 빨간색하고 4 자가 행운의 번호입니다. 아주 번호를 잘 맡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 기호 3번 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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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기호 4번 남원 박사 윤승호 후보자님께서 직접 연달에 올라가서 후보자에게 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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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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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호 고속 이런 하얀 하하 번호 기울을 타고 우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을 초월한 이 민주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가 납득하지도 이해할 수 없는 재산이 없어서 선거 반환금을 못 냈다. 없어서 못 냈어요. 못 낸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시 사회에 환호를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11년 전에 그 아픔 때문에 제가 돈을 못 냈어요. 없어서 못 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디 서울로 천주로 도망을 가서 재산을 숨겨놓고 그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 살면서 여러분을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이 증인이고 여러분 시민이 제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사 대상에서 이미 걸러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를 두고 웃지 않겠습니까? 아까 사회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조사한 5번의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차이로 계속해서 1등을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가 당면은 남원에서 그래도 시민한테 가장 선택받은 1등 시장감이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민주당 내 몇몇 부패 세력들이 아랑못 없이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그 부패 세력 반드시 철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시민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당을 좋아해요. 민주당의 철학과 민주당의 신념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해 뜨거운 여름날 민주당 당원 확보를 위해서 5천여 명 이상을 제가 모았습니다. 당원 5천여 명 이상을 제가 모았어요. 남원의 참고로 민주당 권리당원이 만 천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을 윤석호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탈당했어요. 왜? 제가 그분들은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젠가 민주당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서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안 보입니다. 왜? 민주당에서 여기 가면 해당 행위니까 가지 마라 하고 몇몇 부패세를 진영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난 겁니다. 또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아서 윤석호 응원하고 싶은데 차마 여기를 못 왔어요. 잘합니다. 멀리서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제가 16분 후 시의원 후보 중에서 적어도 민주당 후보 16분 중에서 13분은 저하고 틀림없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미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진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통해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남원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우리 고향사랑 지역사랑 시민사랑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는 돈과 제도와 사람을 제자리에 잘 놓는 것을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의 살림사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사랑하고 통합하고 아울러서 하나로 엮으면 보소사가 돼야 하고 우리 시의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일제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장이 돼야겠습니까. 몇몇 후보들 많은 분들이 나와있어요. 늦는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어째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한 것인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지역 주민을 통합을 하려면 적어도 보동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그 구성원들 통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돈 벌어서 명예 살아온 사람 돈이 너무 많아. 이제는 명예도 시장 자리도 돈 몇 분이면 시골에 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돼요. 그분이 남원에서 면장을 했습니까. 이장을 했습니까. 반장을 했습니까. 수해 2년 전 금지면에 수해가 엄청나게 났어요. 거기 물병 한 배이라도 보낸 사실 있습니까. 한 배이라도 와서 구경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시장 좀 해봐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정말 우리 시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시민의 아픔이 내 금융계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시장을 가는 길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입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말로 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한다. 가슴으로 신경으로 여러분처럼 살아가면서 입당을 지켜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 날 구정표에 보니까 설날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작은 며느리가 어느 집에 내려왔어요. 큰 며느리 부엌에서 제사 지내려 셜림 할려 해가지 돌볼려 손이 부러 터져라 일만 하고 판 일 할려 정말 두껏을 새 없이 유효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막내 며느리 와서 돈 용돈 백분 주니까 골목 골목 다니면서 마을 회원에 가서 우리 막내 며느리가 최고다. 이거 피톡을 일 아닙니까? 큰 며느리 반장을 일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스스로 남원을 지키는 서명 지키는 그분 소나무라고 저는 자처하고 있습니다. 못난 소나무가 서명 지킨다는 말 있습니다. 서명 지키는 남원 시장 윤승호라고 확실하게 여러분께 주장하는데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시장으로서 당목 중요합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어떤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가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는가 내용을 찾는가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고 우리 살림살이를 맺게 합니다. 적어도 저 윤승호는 내 앞에 큰 감 놓지 않았어요. 잘났다고 뽀개지 않았어요. 생생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제 흘만 꾸박꾸박 하면서 40년간 지켜봤습니다. 제가 제가 언론인으로서 15년 시민운동가로서 3년 도의원으로서 4년 실장 1년 하면서 36년간을 잊어해 살았습니다. 제가 왜 남원박사 입니까 남원박사라는 문교 위에 등록 사안 사실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전으로 남원박사라고 그래요. 남원의 골목길 하나하나 까지 어느 집 어느 계통 어느 문화재 어느 지역이 어떻게 생겼고 땅속으로 어떻게 생겼고 공동으로 어떻게 생겼고 사안 어떻게 생겼는지 골고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남원박사 사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남원을 알아야 남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소멸 위험지수가 0.25%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시 1번 남원입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 인구가 19만 6천명이었습니다. 지금 인구 7만 8천대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준비한 남원다운 남원 만들기 이것이 뭐냐라는 실체를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남원다운 남원은 남원다운 남원으로 경쟁해야 다른 지역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원다운 남원이 뭡니까? 자연환경을 상태를 잘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지키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을 발전시키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그런 것이 남원다운 남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수백년 수천년 동안 남원은 지리산의 중심도시 1500년간을 지리산의 가장 지리산권에서 큰 도시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학창시절만 해도 함양 거창 군들이 남원에 와서 장을 보러 왔고 여기 장수 순창 구례 복성 많은 분들이 남원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약을 사기 위해서 다 남원으로 가기 학교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남원으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산청에서 한양에서 남원으로 봤습니까 남원의료원에 사로조료원을 만들겠다 아동센터 만들겠다 다른 후보도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심내혈관센터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남원으로 와서 남원을 생활 근거지로 하자 그 말입니다 조육도시 잘 만들어서 남원으로 학교 보내자 그겁니다 남원경제 활동화 시켜서 남원으로 많은 분들이 창고 보자 이렇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곱개 사항에 60여개의 가장 선택되고 잘 다스려진 정책 사항을 다 준비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설명하고 왜 그렇게 해야하는가를 저는 꼼꼼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적당히 써준 놈 가지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제 손으로 하나 긋자 하나 토치 하나 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함께 해서 제가 앞으로 많은 1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면서 정책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제 연사를 마칠까 합니다 참 뜨거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빛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희망이다 꿈이고 제가 살아야 하는 선거에 나와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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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한 번뿐인 우리 내 인생 돈 좀 있다고 잘난 채 말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라 세상살이 힘들어도 일어서야 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해 남은 씨 윤수호 바람이 분다 남은 씨 윤수호 희망의 바람이 남은 씨 남은 씨 남은 씨 윤수호 정날이 올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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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달리자 헤헤 이건 제 노래 가사입니다 어쩌면 이 후보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아도 자기 짓이 없는 후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선거 끝나고 과연 나만을 살까요 그러면 누구 요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말 돈 많으면 뭐합니까 정말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님도 죽어가지고 무덤에 갈 때 자기가 쓰던 칫솔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남은 시민이 누구를 뽑아야 할 건가를 반드시 안합니다 어떤 놈은 재산이 270억 재산에 세금이 31억 원을 냈는데 이 후보는 이런 파란금을 못내 뜨거운 눈물을 흘린 후보가 바로 윤석호입니다 여기서 잠시 앞에 있는 정말 여성들 무용단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필승 차원에서 율똥한번 보게 사회자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윤석호 윤석호 기호사만 윤석호 깨끗한 윤석호 나만의 건 윤석호 우리의 선택 사원 윤석호 나만씩 희망을 기호사만 윤석호 나만씩 경쟁을 줘 믿어요 윤석호 윤석호 기호사만 윤석호 윤석호 선택 없구나 나만의 시작 우리 모두 선택 그럼요 이건 뒤집중 우리 모두 선택 축구 축구 사원시 희망은 기호사원 용승호 아무리 경쟁할지 믿어요 용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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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참여 용승호 cutting-bone 용승호 halves 용승호 일부 용승호 이게 고 gute 용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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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택은 4번 용승호 4번씩 희망은 기호 4번 용승호 4번씩 경제발전 믿어요 6번 용승호 기호 4번 용승호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빛날렛으로 오늘 멋진 율동을 보여주셨네요. 여러분, 여기서 찬조연설 한 분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있는데요. 오늘 주천면 여성위원장이신 이서연 위원장이 찬조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연 찬조연설자에게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4번 용승호 구세단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6월 1일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랑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우리 고향 남은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 남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죠? 예, 맞습니다. 바로 준비된 기호 4번, 윤승호 후보입니다. 어제 각종 신문 1면에 실어 있고, MBC 뉴스에 방송된 여론조사 보셨지요? 1등 누굽니까? 누구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윤승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여기 계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남은 시민 모두가 남은 시장에 가장 어울리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자리, 그저 어느 당 공천 받았다고 아무나 가서 안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께 그 자리에 어울린다는 인정을 받고 시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어야 안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후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알 수도 없는, 검증되지도 않는 후보에게 그 자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남은 시민 여러분, 윤승호 후보가 걸어온 길, 맡았던 책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투명한 후보도 있습니까? 남은 시민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기쁨도 함께하며 어려움도 함께 나눴던 윤승호 후보. 지금 남은 시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했다 하면 1등이고, 남은 시장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 하면 윤승호 후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윤승호 후보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시장을 뽑는 선거가 돈이 많은 사람을 뽑아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남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귀에 천히 남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시정을 맡길 수 있게 마련된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한 명으로서, 본인으로서, 자영업자 너무도 어려움이 타고 있습니다. 농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이 남원에서 진실되고 솔직하게 경쟁력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의 친구, 귀여운 사방 윤수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남원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남원 시민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능력과 노력을 해왔는지 이번 선거에 임한 전라북도 후보 중에 한 명인 최고 부자인 최경식 후보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은 우리와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윤수호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원 시장이라면 남원의 역사와 문화, 경제, 관광, 농업 문제에 대해 직경과 해결책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합니다. 디오 사방 윤수호 후보는 누구보다도 남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남원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재산만 단계의 뉴스가 되는 후여, 여러분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돈 어떻게 벌었는지 우리 남원 시민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시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짊어졌던 민주당 정신, 그 민주당 정신이 남원에서 최근 역받고 있습니다. 배손된 민주당 정신을 다시 붙여낼 후보는 오직 윤승호 후보뿐입니다. 민주당 정신과 부합하는 후보, 민주당을 개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민주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윤승호 후보뿐이란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윤승호 후보는 오로지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고,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경쟁이 무서워 사소한 흥결을 문제삼아 주저앉히려 했지만 그럼에도 윤승호 후보의 가슴에는 여전히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입고 있는 파란색 옷 숫자에 겨눙되지 마시고 지금까지 윤승호 후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윤승호 후보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어 주십시오. 그래야 남원이 바로 서고 남원이 바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남원의 정체성을 가장 부합하는 후보, 기호 4번 윤승호 후보입니다. 남원을 알아야만이 남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남원의 사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변이 있는 사람입니다. 파란 피가 흐르는 사람, 바로 윤승호 후보입니다. 남원의 아들, 기호 4번 윤승호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너무 커서 날개를 펼치면 몇 날 며칠을 날 수 있지만 그 날개를 펼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늘을 쉽게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윤승호 후보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남원 하늘을 홀홀 날면서 남원 시민들을 위해 마음껏 남원 시민들을 위해 마음껏 directions眠 안쪽 hadi